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섬은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에스버드와의 경기에서 74대 73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. BNK는 10점 차 뒤진 채 전반을 마쳤지만 4쿼터 추격에 나서면서 경기 종료 직전 주전 포워드 김한별이 골 밑슛을 성공시키며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. 이로써 3연패를 마감한 BNK는 8승 17패로 4위 삼성생명과 승차를 한 경기로 좁혀 5위를 기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